지금까지의 벌칙과 그 리워드보다 상당히 큽니다. 아 그래요? 아 이번이야말로 대결이고 그동안의 것은 대결도 아니었다는. 진짜 뭔데 또? 얼마나 어마어마하게. 아 근데 저희도 뭐 사실 사실은 이제는 안 질 것 같거든요. 웬만하면. 예예 그 정도로요.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대팀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들을. 굉장히 강력한 팀이래요. 실력이요? 네네. 어우 너무 궁금해. 연예인분들이신가요? 뭐 사진에 관련된 분들인가요? 책상 밑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. 갑자기 막 이렇게 섞어야지. 몰래카메라 그런거예요. 감독님들도 카메라를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. 아 잘 들으시죠? 아 그래놓고 지금 카메라 홀딩해놓고 감독님들이 여기 앉으시는 거 아냐? 앉아가지고 그냥 대결하는 건가? 감독님들하고? 아 누구지? 상승현이 감이 전혀 안 잡힌다. 누구시지?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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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떨리는데 조금. 아 누구일까. 첫인상이 중요합니다. 기선 제작하시죠. 다들 노려봐. 처음부터 노려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